네 저희 옆에 우리 병진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안진국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주 집회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네 고속도로 게트와 8월 15일 광주 집회 네 머릿속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병진 대표님 이 더위에 괜찮으세요? 더위 안 먹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예전에 그 2019년도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랑 날씨가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때 엄청 더 섰잖아요 2019년도 그때 구치소 때 견뎌던 거를 생각하고 거기는 에어컨도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정신력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전기세 잘 내온 계세요 안주사장님? 걱정돼 네 지금 뭐 중소상공인들 10만원 20만원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네 우리 윤석 집회문가 정확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집집마다도 한 몇만원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에어컨을 틀면서도 액기고 액기고 틀고 그래요 또 얼마나 더 나올까 하는 걱정 막 자다가 그 이런 데 있잖아요 땀이 막 이런 데 땀이 피잖아요 겨드랑이나 맞아요 근데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선풍기 바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그 버티를 누르면서 그 고뇌하는 그 서민 중산체의 마음이 저도 똑같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물수거를 옆에 하나 둬요 물수거를 닦고 선풍기로 이렇게 말리고 잠을 틀어요 에어컨 안 켜고 지구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니라 일단 정말 전기세가 너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모레 태풍이 한반도 내력을 관통한다고 그러는데요 국민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해요 야 태풍 오면 어떡하니? 우리가 어떻게 또 생존해야 돼요? 일단은 뭐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글쎄 말이야 각자 이제 조사해서 준비해야죠 우리 변대표님이 그 잼버리가 감옥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맥시에서 이야기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옥도 이렇게 잼버리 우리 청소년들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저도 잼버리 내외라는 거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윤석열은 스카우트 과거에 했다고 그러는데 스카우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아 예전에 상대적으로 좀 부여한 층이 많이 있었죠 아 그래요? 근데 스카우트도 아니 이 세계 잼버린 대회 때문에 국민이 한마디로 자존심도 상하고 쪽팔리고 말이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변대표님이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분석 좀 근데 이게 매립지 문제까지를 포함하면 8년 동안 준비가 미흡한 거 진안정권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결국 아후성치니까 핵심이 뭡니까? 식수 보급하고 식사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하고 냉동차 문제하고 그거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매립지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얘기가 나왔던 거고 웬만한 언론보다 찾아오면 다 문제점이 적던 거고 맞아요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거고 사실은 더 놀라운 거는 대통령이 거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개영식 날 대통령 방문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경호원 라인에서 정말 몇 번을 체크하고 그 행사가 정말 똑바로 진행되지 않나 해서 그걸 체크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이 젠버리 행사가 이 꼴이 된 걸 윤석열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도 몰랐다는 얘기냐 도대체 보고를 어떻게 했냐 이거 제일 궁금해 보고서를 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가도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경호실에서 보고서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오면 대통령의 동선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럴 때 이렇게 행사가 엉망되는데 대통령 갔다가는 다 뒤집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지 다 뒤집어 썼다 어쨌든 자기도 억울하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어쨌든 정권 잡고 1년 3개월 동안에 젠버리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검토했을 거 다 했겠지 나는 운영 위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젠버리에 대한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잘 된다고 보고서 올라갔을지 않겠습니까? 잘 된다고 걱정 마라 지난 여권 핑계를 내려면 7년 동안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그럼 안 갔겠지 그렇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명예와 명성 그다음에 개형식에 가서 그 부호관 행태를 보세요 그 스카우트 청소년들을 도열시켜놓고 황제처럼 입장하고 정광프라 코리아 퍼스트 레이디 온갖 폼은 개폼 다 잡고 그리고 뭐 사진 찍어서 대통령실에 또 김건희 위주로 화보를 막 올려놓고 정말? 누릴 건 다 누리고 폼은 다 잡고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다 같이 노력해서 위치한 건데 그 성과 위치가 독차 잘하다가 근데 보니까 이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1년 반 동안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젠버리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해도 해도 너무 해버리 이런 별명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제히 문재인 정권 책임이라고 몰아가는 게 어떤 특력이 있겠습니까?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정권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진안 정부만 타다 보면 내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지금 정권을 이명박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데 보니까 시즌 2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진안 정부를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진안 정부만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백은정 대표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민간인 저희들한테 맡겨놨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최소한 일단 화장실 그다음에 식사 이런 거 동문체육대 해도 이 정도는 아니야 진짜 이건 진안정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현정부가 식사 어떻게 썩은 걸 내놓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무슨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걸 내놓습니까 그리고 회에서 오신 손님들 청소년들 얼마나 맛있게 한참 먹을 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밥 줄 때 막 고봉으로 주고 막 반찬 막 열 개씩이라도 좋아 어떻게든 더 먹이려고 그다음에 화장실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는 데도요 촛불집회하거나 진보증도 보수연대 집회를 하더라도요 화장실 그럼 철저히 신경 씁니다 그럼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포항 갔을 때도 폭염이 심하니까 포항 시민단체나 포항 우리 진보증도 연대통지들이 아 맨바닥이 너무 더울까봐 그렇지 하루 전날 바로 의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다음에 피켓을 다 두었어요 그러면 피켓으로 이렇게 햇빛도 가리고 부채도 되어보니까 다 준비를 해놓으시대 그리고 그러면서도 힘드신 분들은 뒤에 그늘에 가시라고 나무 그늘이나 그늘막 같은 거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진짜 아마추어 민간인들도 이건 지난 정권 탓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욕합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 4만 명 그 청소년들이 입장하는데 그 게이트가 개형식 날 두 개밖에 안 됐다는 가방 조사하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하는데 그 학생들이 대원들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 뭐더라 전북에 관연학단 관연학단이 갔는데 8시간 넘게 대기하고 그래갖고 관연학 연주하는데 지쳐 없고 학생들이 도대체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변들편이 근데 이왕 자기가 역대 건국일에 최초의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라고 팔아먹었고 그렇죠 명현총재라고까지 했고 맞아요 명현총재 개형식 때 갔으면 지금 아우성 칠 때 한번 더 가야죠 그렇지 한번 더 가서 스카우트 복 입고 이런 고난을 함께하는 게 스카우트 아닙니까 저도 스카우트 출신인데 그래요 왜 버리는 휴가에 갑니까 하고 싶어서 다시 가야지 변들편은 스카우트 저는 뭐 강제로 그냥 그렇죠 어릴 때는 많이 했어요 좀 똑똑한 윤석열은 3학년 때까지 했다고 그러네 자기가 스카우트 정신이 있다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다라든가 아 이거 5학년부터 해야 되는 건데 아 그래요? 내가 잘 버려놨다고 5학년부터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을 때 기억나는데 보이스카우트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저는 아무튼 집이 좀 가량 안 됐는데 중학교 가니까 청소년연맹이 있더라고요 잘됐다 보이스카우트 못지 않은 거다라고 청소년연맹 가서 올출산 수련회 같은 생각이 나요 최진봉 교수도 보이스카우트 출신 아 그래요 할 수가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 본인이 다 팔아먹고 한 번 더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현장 지휘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더 쓰게 하라고 그랬으면 일단 우리가 국가의 명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명예야 그 정도는 좀 살릴 수 없겠죠 근데 그 자기 휴가 간다고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발언도 거의 안 한 걸로 지금 거기서 어떤 발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신도 나오는 얘기가 다 국가 수치를 한 대한민국이 국가 수치를 당했다 내가 알고 그 젠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설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네 이왕 설친 거 마무리해야죠 자기가 그렇죠 아예 빠져있던지 아니면 설쳤으면 책임 있게 했어야죠 아니 지금 조직위원장 3명이 현직 장관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현직 장관 3명이 공동조직위원장에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했다는 줄 알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3명을 지휘 통솔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총리와 대통령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언론에 떠서 어떤 프레임을 짜냐 하면 무슨 컨트롤타워의 부진 뭐 그런 식으로 가 하여튼 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아니 장관 선생님이 공동위원장에서 문제다? 네 그러면 그 장관 선생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총리에 속해 있고 내가 속해 대통령 지휘를 받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최측근인 박보균하고 이상민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컨트롤타워 한덕수 총리가 결국 나중에 화장실 청소 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다 정리했잖아요 세상에 젠버리인데 왜 총리가 가서 진두지하고 망신도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뒤늦게 뛰는데 그리고 제대로 진행을 했더니 화장실 청소라고 누가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아무튼 뭐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의 우영이가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에 젠버리가 어떻게 보고됐고 어떻게 보냈길래 이 대통령이 명예총재를 했고 거의 없었는지를 그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붕괴라는 게 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는 대통령 동선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금 젠버리 의사가 위험하다는 것도 판단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막 항의하고 그러니깐 원래 이제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도 K리그까지 중단시키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태풍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K-POP을 원래 이번 주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이돌 스타가 최소 6개월 동안 스케줄을 짜놨는데 아이돌 스타 다 홍보해놨어요 전 세계에 그럼 일주일 연기되면 그 아이돌 스타가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어떤 꼴을 했냐 KBS 뮤직뱅크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KBS는 여의도에서 행사하는 거를 전주로 옮겨버리면요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돌 스타가 한 번 끝냅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짓을 내면 전주의 다른 쪽 댄스 음악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이리로 옮기려고 했었다고요 그 축구하는 전북 현대 축구팀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렇지 말이야 완전히 이거는 전두환 시절 정도 때나 할 수 있는 이런 짓을 하려고 했었다니까요 대형사 완전히 천만 다행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K-POP 한류를 무마시키려고 했던거죠 그 동안에 그거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젠버리 대회인데 K-POP 대회처럼 또 이렇게 무마하려고 무마하려고 그런거죠 전국에 뭐 관광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거 젠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젠버리가 젠버리 대회 취지 안 맞게 돼버린 건 맞는 거고 젠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큰 고통을 준 거 맞고 일요일 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일요일 날 용산 아이파크 하면서 풋살을 하는데 영국 청소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피신 피서로 왔어요 근데 너무 더워서 자유시간이라서 왔는데 그게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새만금 젠버리 새만금 젠버리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다리가 정말 벌레랑 목이 엄청 물려있어요 사진을 차마 못 찍겠더라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미안하다 그리고 글쎄 국민들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미안해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히 우리 청소년들이 새만금 젠버리는 정말 힘들었고 굉장히 끔찍했지만 한국민들은 참 친절하더라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잘해주셨어요 청소년들이 오히려 제가 참 고맙게 굿바이 쉬어게 라고 이 후유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계 청소년 엑스포 부산 엑스포 그건 끝났고 치명타임은 뭐겠죠 치명타임이었고 네 치명타임이었고 부산 엑스포뿐 아니라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후로 국제행사를 거의 가장 잘 치르는 나라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경찰 행동력이 워낙 최고였으니까 이태원 참사 때부터 일단 이제 피상배를 물렸고 네 그거야 어쨌든 공식대회가 아니라고 어떻죠 이건 공식대회를 망쳐놨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행사 유치에 타격이 되겠죠 안 주겠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 외신 기자가 대한민국 그동안 참 잘 준비하고 잘 조직한 나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김현수 장관이 이러면 그럴싸하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의외에 우리가 좀 변수들을 제대로 통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건 이번에 저희가 뼈아픈 교훈으로 대한민국이 훨씬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행사는 유능하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많이 개선되었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하겠네요 근데 지금 거의 엑소도스 기자들이 납득을 못해요 3만 6천명이 세만금 엑소도스가 벌어질 거 같은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도 그 3만 6천명을 어떻게 숙박을 시킬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거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케이팝을 전주 축구장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 대피하니까 서울에다가 또 지금 케이팝을 어쩌쩌쩌 하려나 본데 그럼 지금까지 전주를 다 흔들어 놨는데 케이팝 한 바꾸면서 다시 또 서울로 간다 그러면 당장 전북현대는 이번주 토요일날 거기서 축구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축구까지 또 근데 취소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결국 케이팝을 한다고 취소했는데 두 경기를 그냥 경기도 아니에요 4강 경기 코리아클럽 진짜 의미 있는 건데 근데 결국 또 취소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축구를 하냐 축구도 취소가 돼 버리는 거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케이팝 다시 서울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한다는 거 상암동에서 상암동에서 그러면 지금 케이팝 할 수 있는 아이돌 가수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아까만한 뮤직뱅크하고 전주의 다른 행사하고 다 섞여가지고 장소 하나 바뀌면 아이돌 가수 못 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다닐 때도 전부 다 이런 가수들 전부 다 퀵서비스 타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 아니면 헬기 타고 다니는지 이 현실도 모르고 지난번에도 무슨 블랙핑크를 지니바이들한테 보여주려면 헛소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상암으로 논을 하다가 어? 서울도 비 온다는데 돔으로 가자 갑자기 또 고책스카이 돔으로 이야기해서 아 비 온다고? 거기 이제 또 키움 야구팬들이 또 뭔 소리냐 이게 그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운영이 너무 개판이 되면서 뭐 막 사방팔방에 불똥이 뛰고 심지어 또 이런 문자도 왔어요 외발신 어 구로일동 주민센터입니다 네 세계 스티카우트 전보류센터 저희동에 가정홈스테이 가능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홈스테이크가 막 찾은 거예요 근데 또 그래서 우리 뜻 있는 공문들이 또 통참을 했다니 또 아유 미안한데 또 그거 취소됐습니다 뭐 공공기관이나 뭐 대학직사로 다 커버가 됩니다 또 그냥 전국이 지금 나이가 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8월달에 이 날째 대한민국 태풍이 자주 왔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매뉴얼이 있어야지 예 태풍이 충분히 올 거 예상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항상 이 때 보면 그렇죠 아 그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걸 모르겠어 다 알지 근데 아예 복지부동하는 거 같아 아예 그냥 시킨 일만 한다 그래 예산 없으니까 사후실도 엉망 예산 없으니까 화장실도 엉망 그래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니죠 별 천억 넘게 썼으니까 조직이 이번 정부 조직에서 대부분 썼다는 것 같은데 아니 작년에 국회에서 김현숙 장관이 그 민아 이은태 교원이 정말 예견이 나온 것처럼 지금 문제 되는 걸 다 지적하는데 큰소리 치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고 걱정은 없다고 잘 준비됐다고 의원님한테 보고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김현숙은 그러면 윤석열한테 그 보고를 했겠죠 허위 보고를 한 거고 김현숙도 누구한테 의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정권이 무정부 정권이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권위가 없으니까 윽박만 지르고 소리만 지르니까 다 이제 둘러먹는단 말이죠 속여먹어버린 거 같아요 근데 이상민도 올해 7월 29일에 갔어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기자들한테 절댔다고 폭염 준비 다 되어 있다고 그것도 행안부에서도 이상민이 속인 거 아니에요 이상민이 또 윤석열한테 거짓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실무도 모르고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하니까 완전히 공무원들이 복지부도 무사 아니라면서 괜찮습니다 가짜 복원 올린 거 같아요 정부가 붕괴된 거죠 지금 대통령도 없고 정부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그 육박 7일 어제 끝났습니까? 오늘 끝났습니까? 휴가가 윤석열 김건희 글쎄 내일까지인데 오늘 오늘까지인데 오늘 뭐 회의를 하면서 복귀한답니다 가서 뭐 했어요? 휴가니까 쉬었나? 아니 쉴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온 국민이 지금도 수제의 고통 고속도 계획에 대한 분노나 전버리 사태에 대한 걱정인데 네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또 화보 찍고 히덕거리는 모습이 거제벽 참으로 무책임하고 참으로 반사회적이다 저는 진짜 정말 사이코패스적 행각이라 생각됩니다 남의 고통 나라의 어떤 근심 지금 국민들의 우려 이런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버리 그 현장 가는게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휴가 기간 동안에 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딴 데 돌아다니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귀찮았겠지 또 가려고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있던지 네 또 딴 데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휴가가 이렇게 항상 길었습니까? 6박 7일이나 아니 이렇게 길지는 않았죠 되게 한 3박 4일 정도 그리고 일 터지면 복귀하죠 복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버리에 설을 때 복귀했어야죠 복귀했어야지 다 했어야죠 아니 완전히 이건 모른채하고 그냥 저게 무슨 행사냐 그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데 다니면서 발언도 안 했었고 태풍 올 때까지 발언도 한 번도 안 했었고 지시 정도 뭐 해라 뭐 해라 뭐 그러니까 그게 직접 지시 뭐 아무튼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지 윤석열이 지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정권 다 거짓말인데 그냥 윤석열이 체면 세워주려고 아니 회의에서도 명품 사치품 쇼핑하면서 지시했다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 우리가 가봐야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러고 찌꺼리는 직단들인데 뭐 비상대책반을 만들어라 뭐 그거 하여튼 뭐 아니 본인이 현장에 갔어야죠 뭐 현장 갔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 광복절 특사 명단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네 그 지난번 작년 말 크리스마스 특사 때 차마 사면 석방 못 해뒀던 네 주로 삼성 관련 뇌물죄로 이제 구속된 사람들이 대거 석방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네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이 사면 석방이 지난번에 안 됐어요 네 핵심입니다 케이저나 미르자나 삼성대회의 핵심인데 그 뇌물죄로 박근혜 공범으로 처벌됐던 사람이에요 거대석 할 때 네 근데 이 사람은 석방이고 사면 되기도 전에 이미 행사할 때 자기 개인 포럼 행사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영상 메시지 보내주고 이 기재부 장차가들 다 오고 노동부 장관 다 오고 그러니까 현 정권의 실세 이 장관들이 다 왔어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하고 한패가 돼 있는데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뇌물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삼현석방 되기 전에 어떻게 윤석열 정권하고 한패로 같이 다니냐 네 일단 이명박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명박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감옥 갔는데 한패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의 상황이 돼 있고 안종범은 완전히 같은 한패가 돼 있고 이게 뭐를 의미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가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그것도 형량이 이명박은 20년이고 안종범은 이제 막 잘 부러졌다고 해서 4년으로 깎아줬는데 어쨌든 깎아져서 그렇지 국가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죄 그것도 현직 경제 수석일 때 정책 수석할 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희덕거리고 국정을 다시 하고 마구잡음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같은 공범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범죄자를 잡아놓고 범죄자하고 막 풀어주고 희덕거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범이죠 공범 그게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왜 잡아놨어 그때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잡아놨냐 일단 이명박부터 답을 해야 돼요 이명박부터 그 천인공로한 다하스를 삼성화한테 뒷돈 받아주고 뇌물로 처리된 대통령에서 20년경을 때렸는데 맞아요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졸개들이 다 들어와 있고 네 의자번호는 좀 물어봐야 된다니까 이게 특히 안종범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거 주로 국정농단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해서 지가 그걸로 인기롭고 명성 어렵고 지금의 대통령까지 된 다음에 그때는 얼마나 심한 말 많이 했습니까? 일부의 대통령이 잡범순이나 조롱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선 전에 발견된 또 다른 녹취록 김관희 녹취록 윤석열 녹취록 보면 박근혜는 뭐 뇌물로 묶어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된다고 그거 들으면요 저희들은 뇌물죄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들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들 정도의 발언을 막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엮어 넣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과장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국정농단 제가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태블릿 PC 온투도 실제 정말 조작 또는 조작곡이 매우 짙다로 지금 하는 것처럼 윤석열 녹취록 지금 돌잖아요 소리소리도 다시 소리소리도 올려져 있거든요 네 뭐 이건 내가 이렇게 엮어서 뇌물 엮어서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오면 그렇게 정치공작 한 놈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자기들이 집권했는데 인기는 떨어지고 어 국정운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니까 네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핵심적으로 지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마치 국기 어마어마한 범죄자라고 지들이 표현했던 사람들을 싹 다 정권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모습이니까 이 정권은 더 골로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기대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젠버리 하나에 못 치르는 정권인데 보니까 지들이 잡아넣었던 사람들을 싹 풀어다가 다 요직이 많죠 네 그럼 맨 정정유착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맨날 붙어 다니는 게 채택원하고 붙어 다녀 저는 그게 제일 꼴보기 싫더라고요 채택원하고 안정범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개인법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1억 단위로 이렇게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해서 차등해서 받고 있는데 팜플렛에 1억이라고 써놨어요? 저거는 개인 후원이 아니라 저거는 기업 후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끔 안정범이 감옥 간 이유가 케이지단 미르지단 그 돈 돈 받아 낸 건데 그렇죠 그 짓을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 정권의 장착원들이 다 들어갔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로든 사면석방까지 해주고 실제로 이 박근혜 내물죄 처벌할 때 안정범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제공됐고 안정범 수첩이 적용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안정범이 다닌다는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정범과 이 정권이 붙어 다니면서 또 기업체 돈을 뜯고 다니고 이제 아마 사면석방 되면 안정범이 출만할 수도 있고 안정범이 장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이거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됐던 이유가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이명박 쓸어버리고 조국 쓸어버린 건데 똑바로 쓰는 게 뭐가 있냐 이거 처음부터 원청에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 정권은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정범 문제는 이명박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이명박은 그냥 제가 끌려간 건데 안정범 아까 말한 대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을 근거로 박근혜를 처벌했는데 내몰죄로 한마디로 K재단, 미르제단은 우리가 볼 때는 안정범이가 해먹은 재단이에요 박근혜 쪽 관계없이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과 안정범이가 공범이지 박근혜 내몰 때 뒤집어 씌운 그러니까 사면석방이 지난해에 안 됐던 이유는 박근혜 쪽이 반발했다는 건데 네 이번에는 사면석방 되기 전에 안정범 행사를 다 지원해줘 고정권이 이번에 사면석방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안정범 나이는 공범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충분히 원하는 게 안정범이 국정농단 수사 때 협조를 많이 해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장시효 같은 역할 한 거예요 특검의 복덩이에요 술술 벌어요 장충기는 예를 들면 덮쳤는데 핸드폰 다 갖고 있어 거기에 문자가 다 남아있어 버리지도 않고 거기 보면 막 삼성에 막 아부하는 정강기 인사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인사들 수고 언론 다 나오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재용이 엄청 짜증 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정범인을 안정범이 어렵게 협조를 해줬는데 네 안정범이 나왔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장착원들이 다 가서 축사해 주고 발표해 주고 토론해 주고 챙기는 거죠 네 안정범이가 혹시 또 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윤석열 안정범한테 다 거짓말했다거나 협조를 해줬다거나 무리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 정권의 정당성은 바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유일한 국정농단 수사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부실하고 무속 비선세력이 젖어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때 안정범의 형태를 보면 장시효가 지금 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한동훈과 나눠먹었다는 하겐다지 아이스팅이 올리는 거랑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정권을 협박을 해 네 협박을 사실 실제로 뜯어내고 있어요 네 이제 사면받고 저번에는 엄청난 후원을 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수사하면 나중에 다 문제 될걸요 윤석열 정권에 장착하는 비호하에 안정범 재단에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미르 케이지 재단은 제삼자 뇌물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뭡니까 세계 젠버리 대회를 통해서 이 정권의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향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발생할 수 없는 거죠 피해는 국민이 못 되고 우리가 다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무슨 사건 터질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 자기가 잡아놨던 범죄자들을 다시 그들과 동맹 앞으로서 또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 정권은 어떻게 운영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막장까지 가는 거죠 막장 아니야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범죄자들 범죄자들 자기가 잡은 범죄자들하고 같이 공동체로 해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내야지 이 정권은 네 결론은 기승전 탄핵이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탄핵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중도층이나 관망 집단에서는 저 사람들은 아예 탄핵을 맞먹고 뭐 껀덕지만 생기면 달려드는 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합을 보니까 야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정권은 정말 정치 공작이나 불법 공작을 통해서 탄핵한 정권이에요 태국기도 배신하고 촉기도 배신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퇴진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했지만 해왔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퇴진 탄핵을 다 빼고 해놓고 A도 문제고 B도 문제고 C도 문제도 종합본부니까 안 하고 싶어도 탄핵이나 퇴진을 안 시키자 탄핵이나 퇴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 머리 하나만 봐도 안 그래요 만약에 개흥식에 진짜 세계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을 악용하고 온열 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는데 쓰러지는 거 알면서도 지 대통령 부부 품 잡으려고 개흥식을 강행하고 장시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지들 발언하고 그게 지금 소방 쪽에서는 중단을 요청했죠 중단을 요청했죠 근데 어디서 그걸 강행한 거야? 강행했죠 지금 주최 측이 강행했고 불꽃놀이만 취소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에서 폭염이고 소방당국 건강당국 중단을 요청했는데 강행한 건 대통령 부부 눈치가 아니면 대통령실 야 그런 거 있잖아요 온일용 뒤에서 인터뷰 저기 견인차 지나야 되니까 온일이 그러냐 뒤에 돌아가면 짜증스러워 야 인터뷰 좀 하고 짧게 하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대통령 부부 지금 와 있잖아 지금 사진 찍고 계시잖아 발언하고 계시잖아 암만 좀 기다려 이랬을 것 같아서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요 그 사이에 백여명이 쓰러져 만약 이게 사실이면요 진짜 이런 게 탄핵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탄핵이 국회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그래도 이제 마일리지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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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쌓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야당은 움직이겠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9월 달에 입장 표현한다는 얘기를 유영아가 언론을 흘렸는데 8월 15일에 안정보험하고 삼성 라인들이 다 삼성 석방 내면 국정농단 수사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자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실이 언젠가 밝혀 이게 끝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정리됐어요 다 정리됐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윤석열 한동훈이 다 태블릿 조작했다 임의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엔 박근혜는 반드시 이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돼요 저게 정당한 수사였는지 억울한 게 있는지 조작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집회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죠? 토요일 날 촛불 행동의 촛불 집회 네 그제 8월 6일이 퇴진 집회라는 지 1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변희 대표님 김용익 목사님 촛불 연합 집회는 네 저희가 8월 달 시작했고 저분들은 6월 달쯤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서울의 팀 촛불 행동이 8월 달부터 본격차 태진 행동을 했고 그게 일요일 날 1년이 됐고 네 정말 고생해 오셨죠 여러분 촛불 행동은 촛불 집회 아쉬운 점도 있고 불편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 왔고 네 진보증도 보수 연대에도 촛불 행동, 촛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사전사후에 집회를 같이 결합해서 한 거고 그러면서 또 용기도 없고 제가 전국 순회 집회도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촛불 행동, 촛불 집회가 또 있습니다 52차 네 횟수로도 지금 이제 52주, 51년이 된 거고요 이제 시차가 있는 건 명절 때 두 번 안 했기 때문에 네 시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8월 19일이 전국 집중 집회고 그때 저희는 한동운동 내 두 번째 진보증도 보수 연대 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번 8월 가장 중요한 건 8월 15일일 겁니다 광주에서 하는 거 광주에서 정말 수천, 수만 명이 송영길 전 대표님 변혜 대표님 뭐 박진영 임세은 남태우 백운종 다 내려가거든요 네 우리 투사들이 그리고 이용빈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현역으로는 처음으로 진보증도 보수 연대 집회 옵니다 그 동안 촛불행동 촛불집회는 한 3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진보증도 보수 연대 집회는 현역 의원이 하나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태블릿 PC 조작 욱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보수 정통보수단체 분들의 또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문전정부 때 우리가 잘못한 것도 그러면 그것이 조금 불편한 부담스러운 광주 어디서 하죠? 전 5.18의 성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아 그것도 저희도 포경대책에서 했어요 아 4시면 저희가 편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더운 분들 중에서 5시에 저희도 이렇게 세워요 5시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버스가 11시에 출발하는 버스도 있고 광주는 KTX면 1시간 반이면 갑니다 네 굉장히 교통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15일은 정말 대회가 모여주십시오 저는 그날은 송영길 대표님과 밴 대표님은 두 분의 연설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빈호 민영배우 언니 그다음에 남태우 박진영 윤선희 성학과 세 분은 공연 네 그리고 백자가수 양희선 목사의 공연도 있고요 그래요? 백자가수가요? 네 백금열 촛불밴드 유명하죠 그건 또 공연이 있고요 그래요 이번 준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8월 15일 광주로 네 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지금 그 8월 15일날 광주 집회 플라사이파하고 8월 19일날 한동훈 집 앞에서 2차 집회를 여는데 네 한동훈 쪽이 저는 보석취소 요청을 문서가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제목을 몰수금 취소라고 보석취소 요청까지 해놨어요 문서 제목을 확인되시죠? 같이 해놨는데 형식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어쨌든 들어왔는데 보석취소 이유가 뭐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집회를 같이 했다 윤석열 터림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이 다 들어왔어 내가 한 집회가 다 들어왔어 네 윤석열 터림 집회한다고 보석취소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 헌법상 권리를 제안하는 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마디로 보석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온갖 걸 다 해서 8월 19일날 한동훈 집 앞에서 이것도 따져보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유 문서는 진짜 공개해서 네 공개하려 그래요 강력 규탄해야겠네요 네 공개할 거예요 송영길하고 집회하는 걸 문제 삼았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변이자 객심죄로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잖아 다시 윤석열 터림 집회가 나와 오 그래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막장 정권 우리도 더 치열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네 바로 15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가 안변에 하고 그리고 광주로 내려갈 거죠 네 지금 이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안변에 하고 대거 내려갈라 유용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일단 얘 애매해 놨어요 마포에 11시에 버스 아니요 11시에 버스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8월 15일 광주 5시 집회 좀 널리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집회입니다 8월 15일날 8시 한 20분경에 안변에입니다 예예예 광주의 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